청주시가 2030년까지 인구 110만명 규모의 성장과 나눔의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성안동과 중앙동 일대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 증가에 맞춰 4개 구와 현재 청원군 지역을 7개 지역 중심으로 나눠 생활권을 형성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청주시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계획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년 5월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